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사가 이건우입니다 오늘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처음이죠 제가 꼭 나오고 싶었는데 안 불러졌다가 오늘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좀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하고 있는 박할린입니다 라디오스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근데 뮤지컬도 아닌 트롯 얘기하러 나와서 너무 반갑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시친 성입니다 출연 자체가 저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제가 또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합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뭐 그냥 토의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 여러분께 오픈마인드로 보여드리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가수 뮤지입니다 신사위원 세 분과 함께 나왔고요 트로트의 민족 하고 있는데 트로트의 민족이 여러분들 사랑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랑 함께 나왔습니다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수요일 밤 라디오스타 본방사수